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녁시간 이후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까요? 낮에는 뭐 일한다고 바쁘고 저녁에는 또 방송 올린다고 바쁘고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천혜장도 그렇고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는 한번 딱 마음 먹으면은 작정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절대로 뭐 지기 싫어하고 나와의 약속, 나와의 그런 목표는 꼭 지키려고 합니다. 목표,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표, 그 지점까지는 열심히 갑니다. 누가 방해를 하든 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다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다 이기고 싶습니다. 지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겨냅시다. 이겨내야지만이 여러분들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피 보니까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가운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네요. 아침에 참 좋았는데 오를 때 좀 스타트가 나쁘진 않았는데 갑자기 또 꼬라박네 보니까 참 이게 뭔가 잘 맞출듯 하면서도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을 잘 맞추는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라니까 주가 예측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천원으로 종료됐어요. 종료됐고 전 거래일 대비 1.39% 정도 떨어졌고 천원 떨어졌죠.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였는데 지난 9일에 1,100원 올랐거든. 그래서 반등세가 기대됐는데 역시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다시 원위치, 원위치 갔습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허탈할 거야. 야,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또 빠지냐 하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개인들은 4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합니다. 잘 사지 않던 개미들이 샀어요. 오늘 보니까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날 또 약 907억 정도 순매수했네. 907억 정도. 기간 애들이 한 334억 정도 매수했고 여기서 보니까 외국인 애들이 한 1,237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인들은 이놈들 잘 매도 않더니 오늘은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 레벨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렸고 외인들은 지난 7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섭니다.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코스피가 이날 장중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2,620대로 내려앉았어요. 2,620대로 내려앉았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81포인트 내려서 2,629.35 2,629.35에 맞췄고 지수는 전장보다 6.33포인트 올라서 2,647.49 2,647.49에 개장을 해가지고 장중에 2,650.45로 52주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오전에 이제 타락세로 돌아섭니다. 낙폭을 키웠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407억 3,407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기간에 들이 한 159억 매도 우위입니다. 기간에 들은 팔았고요. 개인들은 홀로 3,456억을 순매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금주가 재밌어요. 미국의 5월 CPI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당히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 발표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폭락 폭락 폭등 아주 별생쇼를 다 하고 있어요. 이 CPI 지수 때문에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정례회의 이게 또 재밌어요. 이거 이벤트 이 이벤트로 인해서 또 아주 흥미로운 또 결과를 또 도출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관망심리야 관망심리 좀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뭐 그런 게 좀 짙어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고 추후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놨고 열어놨어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별로 충격은 크지 않겠다. 연말까지 금리 상방 압력은 낮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은 전장보다 2.05포인트 올라서 885.76 마감했고 지수는 전장보다 3.49포인트 올라서 887.20 출발해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을 했는데 종일 880대에 머물렀어요.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 각각 139억 435억 순매수를 했어. 기간에들은 248억 순매도 했고 이날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대금이 각각 9조 2,500억이에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8조 8,700억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로 가장 많이 선분한 종목이 뭔지 압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선물을 좋아해요. 여러분 선물은 삼성전자로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7개 증권사 보니까 NH, 삼성, 하나, KB, 신한, 대신, 토스 여기에 5월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분석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거래의 건수가 1등이야. 이들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 2등은 뭐냐? 3등은? 뭐 다양하겠죠. 일단은 그래요. 7개에서 모두 1위는 삼성전자로 동일했다고 하네요. NH, 삼성증권, 토스증권 삼성전자 우선주 3위에 올랐습니다. 2위의 경우는 4개 증권사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BM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차지했습니다. 아울러서 NH투자, 하나증권, 토스증권 등에서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어요. 삼성전자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삼성전자를 선물 많이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시면 아이들한테 부모는 부모는 좀 그랬나? 하여튼 아이들한테 뭐 지인분들한테 일반 선물하지 말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수량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2차전지 열풍의 에코프로BM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가 급증했던 4월에도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지켰는데 이런 결과 삼성의 대표성과 안정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선물할 종목을 고르는 것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와는 달리 해당 종목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반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정한 주식이 좋아요. 안정된 주식 안정된 성장성 있는 그리고 우량조 이런 걸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삼성만큼 좋은 주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없어요. 삼성전자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좋고 지인분들도 좋고 그렇게 선물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유도를 할 겁니다. 하여튼 요즘 개미들 난리 났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외인들이 좀 올라와줘야지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인 수급 또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